먼저 해야 돼. 기다리지 마. 먼저 해야 돼. 그래 받아채야지. 바로 받아채야지. 소용이 그래. 주먹 나와야지. 그래 고기 숙이고. 그렇지. 더 보고. 스탑 스탑 스탑. 그렇지. 먼저 해야 돼. 받아채야지. 주먹 나오면 같이 받아. 그렇지. 받아채야지.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돼. 먼저 해야 돼. 먼저. 그렇지. 좋았어. 다 같이. 그렇지. 고기 숙이고. 배 때리고 위에서 타고 올라야지. 붙으면 바디랑 놀아야지. 앞선 거리에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. 리치 활용해야지. 대주지 말고. 그래. 또 보고 툭. 들어오면 잽. 받아야지. 받아야지. 거리 주지 마. 툭. 오면 툭. 걸고. 가끔하게 오면 가끔하게 툭. 걸어야지 그때는. 잽 나오면 뭐 해야 돼. 뭐 하랬어? 잽 나올 때. 그렇지. 그런 거야. 다 같이. 그래. 또 치고. 붙을 때는 자세나 쳐주고 같이. 그렇지. 또 잽 나오면 봐. 잽 툭툭 건들면서 잡으러 가. 리치 활용해. 받아야지. 잽 나오면 받아랬지. 어떻게 받으랬어? 잽 나오겠지. 바다 나오잖아. 뻔하잖아. 그래. 또 온다. 또 나온다. 받아. 받아야지. 대주면 안 돼. 또 치고. 그래. 가까이 있는데 죽이면 어퍼 바디 들어가. 또 치고. 잽 나오면 딱 걸어. 너 한쪽 빼줘봐. 또 치고 받아야지. 대주지 마. 대주지 마. 상대 지쳤지? 세용아. 해봐. 위아래 배도 찌르고 명치 찌르고 딱 해봐. 그래. 가득 올라가 있지. 그럼 어디 찔러야 돼? 그래. 고개 숙이고. 그렇지. 좋아. 고거 좋아. 턱 당기고 잽 나오겠지. 그렇지. 또 보고. 그렇지. 또 보고. 좋아. 또 해봐. 받아야지. 오면 과감하게 리치가 있잖아. 받아줘. 피하고 바로 받아야지. 다 맞지 말아야지. 끊어내려야지. 끊어내려야지. 지금 다 맞지마. 맞고. 두 대 이상 맞지마. 끊어내 바로. 그래. 다시. 그 명치도 때리고. 옆구리도 때리고. 이때 쳐줘야지. 가득을 비었잖아. 지금. 그렇지. 또 걸리려나 봐. 그래. 그렇지. 또 해봐. 좋아. 좋아. 그렇지. 또 받아야지. 받아야지. 가득 안하고 때리잖아. 지금 보면은. 그대로 쳐주기만 하면 돼. 걸어주기만 하면 돼. 또 잽 나오겠지. 리치할려고. 앞선 잽잽 주다가 오면 걸어. 니가 유리하잖아. 지금. 중간도 점유하고 있고. 딱 해봐. 대주지 말고 뭐하나 주먹 안내고. 명치도 찔러봐. 열려있지. 위에 주는 척 밑에 찌르고 해봐. 그래. 또 보고. 얼굴만 때리려 하지 말고. 배도 비었잖아. 빠졌다. 해봐. 대주지 말고 앞선 툭툭 던지면서. 대주지마. 앞선은 딱 보다가 거리 못 들어오게 만들어. 대주면은 다 들어오잖아. 받아쳐. 그렇지. 배도 치고 해봐. 같이 받아. 고기 숙이고. 대주지면 안 돼. 받아쳐야지. 받아쳐. 세웅아. 그래. 또 보고. 배대주지 말고. 니가 먼저 해야 돼. 세웅아. 안 맞으려면. 먼저 해야 돼. 다시. 지쳤잖아. 자. 지금 숙이고 있지. 배도 배로 노려. 그래. 또 타고. 또 봐. 받아야지. 쏟아 부어라. 그렇지. 또 해. 연타. 고기 턱 당기고 봐. 희한한 거 하지 말고. 빨리. 배도 때리고. 기다리면 안 돼. 기다리면 당한다. 먼저 해야 돼. 먼저. 피하고 난 다음이 없잖아. 뭐 갈 수 있으면 봐. 공격적으로 해. 세웅이 상대도 지쳤단 말이야. 그래. 또 해봐. 상대 지쳤잖아. 받아쳐. 먼저 해. 힘든 거 똑같아. 배도 때리고. 먼저. 기사 좀 안 돼. 주먹이 안 나오잖아. 세웅이 지금. 뭐하나. 배운 거 다 써봐. 해봐. 되는 짓. 그래. 또 보고. 받아쳐야지. 배가 너무 없다. 세웅이는. 안 돌리고. 해. 좀 기다리지 마. 상대도 힘든 거 똑같아. 받아쳐야지. 뭐하나. 붙을 때 다닥쳐야지. 대주지 말았지. 때려지 마. 다시. 지쳤잖아. 더 올려라. 받아치고. 먼저 해. 먼저 해. 상대도 힘들다. 지금. 똑같다. 저런 거 맞으면 안 돼. 대주지 마. 받아치라 했지. 배를 때려. 공략해. 배를. 그래. 걸렸잖아. 흑하잖아. 해봐. 또. 배. 또 배 들어가야지. 배 들어가야지. 안 보면 배지. 안 보면. 그래. 또. 레프트로 뭐하나. 레프트로 바디 쳐줘야지. 해봐. 받아치고. 주먹 나와라. 세웅아. 저런 큰 거 맞지 마. 대주고 뭐하나. 그래. 또 들어가. 그래. 받아치야지. 쓰겠으면 받아치야지. 뭐하나. 주먹 나와야 된다. 배. 배. 배 때리고. 레프트로 쳐봐. 바디를. 그래. 또 해봐. 가드 쓸고 내렸으면 쳤으면 또 해야지. 압박해라. 받아야지. 뭐하나. 세웅이. 앞선으로 딱 거리고는 못 오게 딱 만들어. 앞선 뻗어가지고. 그렇지. 받아치야지. 오면 그렇지. 또 앞선 내밀고 빠지고 거리주지 말고 그래. 그래. 그렇지. 너 잘하잖아. 그래. 또 앞선 내밀고 보고. 받아치고. 고기 숙제 받아. 그렇지. 보고. 그래. 좋았어. 그래. 또 보고. 기다리면 안 돼. 세웅이 먼저. 마지막이야. 아쉬워하지 말고 다 써도 봐. 기다리고 있잖아. 상대가. 공격이 없으면 안 돼. 받아치야지. 주먹이 나와야 된다. 그래. 배도 비었지. 세웅아. 후회하지 말고 할 거 다 해봐. 받아치고 주먹이 나와야지. 주먹이. 받아쳐. 고기 낮추고 같이 낮추고 쳐. 대주지마. 주먹 안 나오잖아. 세웅아. 계속 계속. 주먹 나와야 된다. 대주지 마라. 받아쳐야지. 자 주먹 내. 지쳤다. 지금 지쳤다. 그렇지. 지금이다. 세웅아. 지금이다. 지쳤다. 배 때리고 잡아. 세웅아. 못 넘겨. 손 내. 세웅아. 정신력이다. 해봐. 똑같이 힘들어. 지금. 대주지 말고 먼저 해야 돼. 세웅아. 먼저 해봐. 받아치고. 그렇지. 걸렸잖아. 걸렸지. 그렇지. 옆구리까지 들어가 보자. 그래. 명치까지 들어가 보자. 또 쳐야지. 세웅아. 배만 때리면 쓰러트린다. 해봐. 배만 툭 때리면 가잖아. 해봐. 얼굴 때리고. 배만 툭 때리면 가야 돼. 배만 툭 때리면 가야 돼. 제발. 주먹 나와야지. 갖다 올리고. 지친 건 똑같아. 배 그런 건 네가 쳐야지. 세웅아. 그래. 또 보고. 또 그래 또 언제 해야 된다 기다리잖아 세용아 니가 지금 시간 없어? 이제 얼마 남았어? 시간 없다 이대로 끝낼래 세용아 더 해봐 마지막 피니쉬 해 쏟아봐 여기서 밀리면 그래 자신할 줄 같이 쳐 밀리지마 밀리지마 먼저 해라 한 대도 해봐 더 받아채야지 더 더 더 세용이 마지막 끝까지 오케이 자 내려오고